오늘도 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5일 오전 9시 기준 영등포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436명, 동대문구는 424명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430에서 436번 확진자는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증상을 느끼고 양천구 보건소와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함께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 416에서 424번 확진자는 청량이동 소재 산전수전 방문을 통한 감염 1명, 가족을 통한 감염 3명, 기확진자를 통한 감염 2명, 감염 경로 미상 3명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는 모두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확진자 거주지와 방문지, 주변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명으로 집계돼 총 누적 확진자 수가 44,364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의 지원 variations 확진자는 10***